크게 부르지 않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안능을 듣게 되었거든요. 맨 처음에 누가 자기를 기도했대요. 하나님이 그걸 느꼈대요. 근데 두 번째 기도할 때 누군가가 자기를 기도했대요. 갑자기 자기가 행동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았대요. 자기가 행동하는 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대요. 자기가 기도 끝나고 일어났는데 몸에 힘이 너무 없었대요. 자기가 기도 끝나고 일어났는데 몸에 힘이 너무 없었대요. 그리고 내 방문을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, 하나님, 고맙습니다. 하나님, 기도할 때 너는 나한테 메달이지 마라. 대신 내가 너를 잡겠다. 너는 가까이 오기만 하면 되네. 감사합니다.